자 오늘의 더미영원 퀴즈 낱말은 새가 듣고 땡땡땡땡 바나나 우유를 걸고 맞춰보고 있는데요 1338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하지 마세요 바로 선물 드립니다 아 조명은 나이 많다고 반말하는 분들 아 저는 못 참아요 이인성님 낱말은 새가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다 어 이분이 앞에 퀴즈도 아예 바꿔버렸네 낱말은 새가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다고 어우 창의적이었어요 이인성님 선물 드릴게요 6332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이는 내가 듣는다 이것도 좋아요 오늘 약간 먹는 쪽으로 가는게 그 096님의 명언과 조금 비슷한 결로 가고 있는거에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양은정님 낱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받아쓰기다 요거는 또 약간 조심스럽게 패스하면서 2928님 낱말은 새가 듣고 퇴근이나 시켜주세요 잠깐만 2928님은 하고싶은 얘기를 막 하시면 안돼요 요거까진 저희가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상우님 낱말은 새가 듣고 낱말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어우 이거 하면 노래 두 곡은 안되는데 저 노래하는거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이상우님 선물 드릴게요 신승현님 낱말은 새가 듣고 난 완전히 새 됐어 사이씨의 노래까지 이어봤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0501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잠꼬대다 어우 창의적인데 밤에 하는 말은 잠꼬대다 요거 창의적인데 하지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패스하면서 자 이쯤에서 오늘의 더명음 퀴즈 정답을 공개해야겠죠 정답은 바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라면 먹고 싶답니다 정답은